자 여러분 오늘 드디어 백스플레스 브러쉬 하나가 끝났습니다 타일은 3x6 일반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레귤러 와이 타일입니다 자 브리페런 으로 붙였고 미국집은 콘센트가 많아요 거기 보다 벌써 이 조그마한 구석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컨트롤까지 일곱 개 이쪽 뒤쪽에도 한 개 자 이것은 별도로 분노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캡이 라운드가 되어 있어서 45도 컷 해 가지고 됐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k1 이었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